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증시가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겠냐 그런 희망이 있었지만 결국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 1% 가까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2400포인트가 또 일시적으로 붕괴가 되면서 2399.04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을 여기에서 연출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장 중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약 한 300억 정도를 매도했고 개인이 200억 이상 매도 기관이 350억 정도 매수를 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결과치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히려 138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이 75억을 매도를 했네요. 그러면서 지수가 0.24%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또 LG화학 이렇게 삼성 SDI 이러한 2차전지 관련주나 반도체 관련주 모두 다 여기에서 강세를 보였어요. 이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약세로 마감을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 상승 마감을 했죠. 그리고 또 2차전지 쪽에서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1% 이렇게 상승. 반면에 또 LG화학은 마이너스 0.87% 약세 그리고 삼성 SDI가 마이너스 0.71%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0.9% 그러니까 2차전지도 이렇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만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전체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지난 금요일날 이게 해서 6조 원대 이하로 내려왔죠. 지난 금요일날이 5조 8천억 오늘도 5조 9천억 정도. 이게 해서 5조 원대로 내려왔어요. 이게 보면은 아주 거래대금이 지난 11월 6일이죠. 이렇게 공매도 금지된 날이 이때 보면은 15억 2천억 대비해가지고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특별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대금도 없고 거래량도 줄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소위 말해서 매수 주체라든가 이게 없는 상황이에요. 관망세로 지금 여기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또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업종 어떤 것을 또 매도했고 매도 매수했는지 한번 보죠. 자 외국인들은 오늘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매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537억 매도 매수 그리고 또 의약품에서 422억의 매수. 그리고 또 보면은 매도 쪽에서는 기계가 685억 운수장비 이게 285억의 이렇게 매도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기관은 오늘 전기전자에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함께 351억을 이렇게 매수를 했죠. 금융에서 뭐 한 200억 정도 매수를 했네요. 반면에 의약품이라든가 또 기계 이쪽에는 좀 매도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반도체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게 업종별로 보면은 오늘 전기가스가 4.26%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뭐 한국전력이 5.43%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한국전력이 오래간만에 흑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 뭐 이런 뉴스가 들어오고 있죠. 자 반면에 또 기계가 오늘 3.86%나 하락을 했고 거기에다가 또 의료 정밀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웬만한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뭐 전기전자가 뭐 0.04% 그래도 강보압 바로 이 SK하이닉스가 강세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코스닥도 또 시가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2차전지 관련주들도 에코프로 비엠이 마이너스 2.58% 이렇게 그 약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lnf도 마이너스 3.91% 반면에 에코프로가 0.44% 이렇게 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그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2차전지라든가 뭐 모두 다 이렇게 그 상승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 외국인과 기관에 이렇게 그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그 지수가 오늘 퍼센트 상으로 1.89%나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다시피 지난 그 올해일이죠. 올해일날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가지고 급등을 했었는데 결국은 또 오늘은 이거 그 이하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공매도 금지 전이 우리가 782.05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 774.42 그것보다도 더 이렇게 하락하는 그러니까 공매도 효과는 완전히 소멸됐다. 이렇게 여기에서 얘기할 정도로 오히려 그 이하로 내려오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거기에다가 또 JYP하고 그리고 또 SM. JYP가 오늘 마이너스 5.61% SM이 마이너스 6.99% 이렇게 그 엔터주가 좀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죠. 다른 것보다도 뭐 아티스트죠. 이들의 그 새로운 앨범 성적이 기대를 미치지 못하면서 이렇게 그 엔터주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오늘 그 한미반도체 이렇게 그 실적 쇼크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급락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웬만하면은 뭐 다 내려왔어요. 오늘 HPSP가 6.28% 이렇게 그 하락을 했죠. 보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는 조금 좀 약보합을 보였지만은 반도체 뭐 이렇게 그 장비 관련주들이 이런 쇼크를 좀 이렇게 받는 이런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어요. 보면은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오늘 뭐 6조 7천억 이렇게 그 지난 그 금요일 날 6조 3천억이죠. 지난 그 11월 6일 날 이렇게 그 공매도 금지했을 때가 11조 3천억 대비 뭐 약 한 반토막 정도. 뭐 그거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많지만은 뭐 거의 뭐 절반 정도로 거래대금이든 거래량이든 줄었다. 뭐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그 주체가 없어요. 주식 시장에서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주체가 없다. 뭐 이렇게 그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일단 그 아시아 증시 그리고 또 미국 증시를 한번 보고 또 우리 증시 어떻게 그 이번 주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죠. 자 보면은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했어요. 일본의 니케이지 수가 플러스 0.05 그리고 대만이 플러스 0.94죠. 그리고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플러스 0.25 홍콩 항생 홍콩 해치가 각각 플러스 1.3 플러스 1.5.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전체가 이렇게 그 상승을 했는데 우리 증시만 유독 이렇게 그 하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 여기서 매수 주체가 여기에서 그 없다. 뭐 이렇게 그 표현을 제가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그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다우 지수 나스닥 s&p500 3대 지수가 급등이에요.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나 상승을 했고 다우가 1.15 그리고 또 s&p500이 1.56% 이렇게 하락을 했죠. 미국 증시를 보면 지난 그 목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는데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그 영향을 받다가 이게 그 주말에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이런 얘기를 했죠 파월 의장이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서 그 지금 현재로서 연준에서의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죠. 되돌릴만한 충분한 정책 기조를 달성을 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뭐 긴축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에는 주저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긴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긴축을 하겠다는 것은 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그 얘기가 이게 내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증시가 조금 좀 하락을 했는데 의외로 그 다음날 보면은 이게 국채금리가 급등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국채금리가 오히려 10년 만기 그리고 30년 만기 이런 장기 국채금리은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뭐 반면에 그 2년 만기 이게 단기 급채 단기 국채금리 이거는 조금 좀 이렇게 그 한 0.01% 뭐 그렇게 상승한 것도 아니죠. 이 정도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이 예상보다도 굉장히 떨어졌어요. 이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것은 앞으로 뭐 이게 경기가 소비자 입장에서 좋아질 것 같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악화될 것 같느냐 지금 현재로서 이런 것을 여기에서 질문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뭐 보니까 소비자 심리지수가 60.4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그 전달 이게 이제 11월 건데 11월 10월 달에는 보니까 이게 소비자 심리지수가 63.8 이게 63.8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이렇게 뚝 떨어졌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예상치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뭐 63.7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데 그거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게 심리가 이게 향후의 경기가 이렇게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연준에서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이 긴축 강화 이거는 뭐 그렇게 실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그 기대감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으니까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금요일 날 상승했던 것은 바로 이런 소비자 심리지수 악화 거기에다가 또 이 국채금리 이것이 예상보다도 조금 좀 안정화가 돼가는 이러한 그 상황 이 두 개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러면서 뭐 반도체 관련 주 뭐 보면은 엔비디아라든가 뭐 인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급등을 했고 테슬라도 또 상승을 했죠. 반면에 또 뭐 보니까 뭐 알파벳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전반적인 다 여기에서 그 기술주들은 상승을 하면서 결국은 나스닥이 2.05%나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국제유가도 조금 좀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77달러 17센트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뭐 80달러를 넘어가지 않는 이런 그 상황이고 브랜트류도 81달러 43센트 그러니까 국제유가도 조금 좀 안정이 돼가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죠. 우리가 보면은 팔레스타인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간의 그 전쟁 때문에 야 이게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 얘기해서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일부 그 전문가들은 뭐 250불까지 갈 거다 이렇게 그 여기에서 예측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뭐 중국의 경기 위축이라든가 또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렇게 그 수요가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떨어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 유럽 증시 그리고 또 미국의 선물지수 한번 살펴보죠. 지금 보면은 유럽 증시가 독일이 지금 플러스 0.27% 상승하고 있어요. 영국이 플러스 0.65% 프랑스가 플러스 0.44% 그리고 유로스탁 50이 플러스 0.55%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그러니까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지금 뭐 상승세를 현재 이어가고 있고 미국의 선물지수는 마이너스던데 아직도 마이너스네요. 다우가 지금 마이너스 0.04 그러니까 약 보압 정도죠. 그다음에 또 s&p500이 0.22% 이렇게 그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나스닥이 0.28% 이렇게 그 약세.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지수는 조금 좀 약세를 보이는 반면 유럽 증시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급등을 오버슈팅한 이러한 그 상황에서 아마 조금 좀 약 보압으로 마감을 하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는 말이에요. 지금 거래대금이 지금 뭐 바짝바짝 줄고 있다. 이게 뭐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뭐 6조 원대로 이렇게 그 뚝 떨어지는 이러한 거 야 이거가 참 거래대금이 없다는 것은 이게 참 이게서 매수 주체가 없이 좀 시간이 걸린다 이 얘기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장이 관망장세라는 거예요. 관망장세. 누가 이게 사질 않나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 이게 지금 뭐가 있냐 그러면 중요한 그 이벤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다른 것보다도 이게서 여러분들이 뭐 미국에서의 그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하락시켰죠. 이 신용등급을 이게서 이제 그 무디스에서 부정적인 전망으로 이렇게 그 이게서 강등시키다 보니까 이게 향후에 신용등급을 여기에서 하락시킬 수 있는 추가 여기에서 그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이슈가 될 그러한 그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환율이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오늘 환율 차트를 보면은 8.3만 그러니까 8원 30전이 올라가면서 1325원 10전을 이렇게 기록을 했죠. 이게 이렇게 그 환율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이게 모멘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 자 이것이 또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소위 말해서 정상회담이 있어요. 바이든하고 시신핑 정상회담.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의회에서 이게 미 연방 정부의 예산안 의결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여기에서 통과가 되느냐 아니면은 부결이 되면서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또 오느냐. 이러한 것이 이번 주에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환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안전자산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이게 소위 말해서 자금 이동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소비자 물가지수 또 발표 거기에다가 미중 정상회담 또 이게서 미 연방 정부 예산안 의결 의회에서 이러한 거. 이게 이러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뭐 이게 매수 주체가 이렇게 없이 그냥 관망 장세가 이번 주 내에 아마 이어지면서 당분간 좀 변동성 이렇게 장세가 유지되지 않겠냐. 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쭉 봤으면서 본고를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는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죠. 삼성전자가 0.14% 약 보압의 상황이지만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역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한미 반도체 이게 실적 어닝 쇼크죠. 쇼크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영향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여기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2차 전지 쪽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유튜브에서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이 장이 좀 어려운 장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면서 지루하고 그리고 또 시황도 여러분들이 계속 파악을 하면서 야 지금이 진입 시점인가 아니면은 더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은 이 어려운 장 극복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무료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장에 또 공부하고 하면은 뭐 월 한 달에 뭐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매매 기법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오느냐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요게 스마트폰이에요. 구독을 누르고 그 다음에 화살표 요걸 요렇게 누르면은 요게 그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카페가 들어오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매매 기법이라든가 또 이러한 것들이 남이 수익을 내는 방법을 어떻게 내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클릭하고 들어오면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먼저 카페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카페 활동을 조금 하면은 여기에 황고수의 매매 기법이라든가 천년아랑님의 매매 기법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분 다 이렇게 그 세상을 이렇게 해서 뜨셨지만은 특히 또 천년아랑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5세에 영면하시면서 그 전까지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까지 꾸준히 매매를 하셨어요. 폐렴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한 달에 천에서 삼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매매 기법을 남기셨어요. 연세가 85세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쭉 이런 매매 기법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수의 말에서 이런 매매 기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라 그러면은 실제로 돈을 더 벌어본 분이 어떻게 벌었는지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쫙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아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2022년 3월이죠. 3월 달에 이렇게 그 수익 낸 거가 3월 달에도 폐렴이 오셔가지고 편찮은 상황에서 매매를 했는데 보면은 뭐 600만 원, 680만 원, 7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셨어요. 야 이렇게 깨알같이 편찮은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글을 남기셨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기에 매매 스토리 이런 거 쫙 있습니다. 한번 쭉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카톡방 여기는 이제 무료 카톡방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 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계속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것을 잘 보고 공부하면서 따라하면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무료로 제가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 장중 내내죠. 그래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은 혼자 방송이 아니라 혼자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에 가서 돈을 주고 이렇게 방송을 듣게 되면은 그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손실이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 아마 회비를 88만 원에서 여기에서 11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료 방송하는 데가 경제 TV, 한국경제 TV라든가 매일경제 TV, 이토마토, 그리고 또 MTN 이런 데 사는데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 TV예요.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은 88만 원의 회비를 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무료 한마디말해서 공짜로 이렇게 그 방송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들으면서 하면은 월 한 달에 한 500에서 한 천만 원 이상 이 정도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종목을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런 방송에 이것이 아니고 종목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고른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 이런 소위 말해서 고기 잡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고기 잡는 법.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88만 원에서 110만 원씩 회비를 주고 가서 방송을 들으면은 여기는 뭐 100% 종목 추천입니다. 이렇게 종목 추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루에 뭐 두 개 세 개씩 추천을 해요. 이래가지고 이거 수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회비는 회비대로 나고 손실은 손실되고 커져가지고 결국은 돈 다 잃고 주식시장에서 퇴출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의 매매 기법 원칙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고 이렇게 무료 리딩을 따라하면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까 이런 분들은 다 손실 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영상을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41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 10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충분히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뭐 계속 공부해라 공부해라 여러분들한테 공부밖에 답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렇게 심심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 투자. 이게 다 돈을 벌라고 하는 건데 그냥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뭐 사면 좋아요. 뭐 이거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돈 못 봅니다. 여기에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뭔 공부를 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회사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회사의 재무제표 그리고 투자할 회사의 주식 흐름 차트 이걸 볼 줄 알게 공부를 해야 돼요. 실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5%는 수익이 나지만은 나머지 95%는 이분들은 손실이 나옵니다. 실제 보면은 이 5% 이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재무제표 차트 공부를 하는데 95%는 공부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다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목 구걸을 하죠. 뭐 사면 좋아요. 이거 사야 돼요? 저거 사야 돼요? 산 종목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그게 어떻게 뭐 무지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돈 다 잃고 퇴출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항상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재가치가 올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게 이게 투자예요. 이게 5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주식이 하락을 해가지고 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 원에 사두면 3배에서 5배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진짜 대박 아니에요. 이렇게 갑니다. 이런 거. 5만 원 가치가 있는 게 만 원에 하락을 했을 때 사두면. 그런데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재무제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 메일 올려드리니까 보고 공부하세요. 그다음에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 흐름을 알고 매수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추세매매 이거 잘 배우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월 꾸준하게 수익 낸 거 가지고 한 5천만 원. 이렇게 5천만 원 정도 저평가 우량주를 사 두세요. 그러면 이것이 5대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달 500만 원 수익 내고. 그리고 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큰 돈으로 수익 내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십시오. 아셨죠? 그다음에 이거는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대로 해보면 한 달에 500만 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종목을 3개 이내로 압축을 해라. 종목 개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많이. 수의 말해서 50개, 100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목이나 우표 수집하듯이 구걸해가지고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재무제표, 차트 이런 거 공부를 해가지고. 보니까 1억을 가지고 3종목을 딱 샀어요. 그게 얼마예요? 수익이. 2,2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도 7,500만 원을 가지고 3종목을 딱 샀어요. 이게 뭐 수익금이 9,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 절대 종목 개수 이렇게 늘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종목을 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사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야 돼요, 눌림목. 눌림목에. 그런데 눌림목에 살 때도 여기 사는 시점이 바로 CCI라든가 그다음에 RSI라든가 엠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을 잡고 그다음에 이것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계속 밀리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해야지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수익 낼 확률은 월 85%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공식을 제가 만들어서 노래가룩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그대로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다운받은 거를 알람, 벨 소리 해놓고 달달 외우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에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로브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이 요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카페에 가면 주식송 음원 받고 벨 소리 받고 세워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스마트폰에다가 다운받아가지고 벨 소리, 알람 소리 이렇게 해서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종목 공부를 해야죠. 장이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이 좋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가 있지. 장이 안 좋으니까 쉬었다가 장이 좋으면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돈 다 잃습니다. 장이 좋으면 다 수익이 벌써 나이는 상황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주가가 다 올라왔는데 뭘 사겠어요. 자, 종목을 봅시다. 송원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송원산업. 보면은 제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고르고 재무제표를 보고 종목을 분석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첫째가 차트 21선 우상향. 21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등이 막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반등이, 그렇죠? 뭐 이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두 번째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이렇게 눌림목의 상황이에요. 여기 눌림목이라는 것은 CCI9이 과매도 구간, 이런 과매도 구간에 오면은. 그리고 여기는 과매도 구간에 점을 찍는 듯 하다가 올라갔는데 실제로 그 21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했다가 눌러주면은 21 이동평균선 여기가 바로 뭐예요? 이게 그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수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올라가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림목이 왔어요. 이게 과매도 구간에 딱 찍었어요. 이게 뭐 여기서 들어갔다가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은 막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위치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은 뭐 이렇게 두 번의 분할 매도.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내려오면 손절. 이 네 가지 여러분의 원칙을 가지고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수익 낼 확률은 8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만 알게 되면은 자기의 매매 원칙 하나만 알게 되면은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 여기가 비록 과매도 구간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데가 바로 지지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터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재무제표를 보죠. 재무제표는 항상 그 두 개. 이거는 꼭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재무제표를 볼 때. PBR, PER. PBR은 3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을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그 얘기했어요. 0.62. 이거는 뭐 3보다 상당히 저평가죠. 그죠? 그다음에 PER.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21.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10보다 굉장히 낮은 저평가예요. 이 종목은 송원산업이라는 회사는 저평가된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평가 종목을 사가지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것은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주를 사가지고 이거는 장기로 이렇게 보유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고 매매라는 것은 이런 눌림목의 매수 포인트 이런 데 왔을 때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오면 여기에서 매도하고 나와서 월 한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매매 횟수는 한 5회에서 한 10회 정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이런 종목이 있으면 매매 계속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반복하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원산업이라는 회사는 뭐하는 회사냐. 이 회사는 화학제품을 여기에서 가공, 제조, 판매하는 회사예요. 보니까 주사업이 폴리머 안정제 그리고 코팅제, 연료 첨가제 뭐 이런 화학제품을 만드는 회사네요.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 보니까 매출이 8천억 그리고 또 9,900억, 1조 3천억, 1조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680억, 1천억 그리고 1,800억, 845억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자고요. 이거 판매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이게 작년에 13.92%네요. 올해가 7.73%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렇다고 썩 나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자기자본수익률, ROE, 작년만 하더라도 21%, 21.52%, 올해가 6.9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PBR, 주가순자산비율, 이거는 현재 주가가 17,350원이에요. 이거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BPS, 한주당 자산가치, 이거에 나눠져요. 현재 자산가치가 2만 9,983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는 17,350원인데 가치가 2만 9,983원, 그러니까 엄청 저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0.59로 나오는 거죠, 0.59배. 그 다음에 PER, 이거는 이제 주가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가가 17,350원이에요. 이거를 나눠줍니다. 뭘로 여기서 EPS, 한주당 벌어들이는 돈, 보니까 2,021원이에요. 2,021 이렇게 나누니까 8.73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상당히 저평가된 회사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자기가 직접 매매하는 거를 제가 실전 매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남한테 도움 없이 자기가 직접 이렇게 투자금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세 등본으로 하라고 했어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세수로 나누어서 할애를 해놔라. 1차 40%입니다. 4,3,2,1,200만 원. 그 다음에 2차 30%, 3,3은 9,900만 원. 이렇게 3차 30%, 3,3은 9,900만 원 이렇게 나누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매수 1,200만 원을 했습니다.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여기서 쫙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하죠?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절대 사지 말고. 그런데 이제 초보들은 한꺼번에 다 산다고.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도 못해요. 그러니까 위험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초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한 번에 사지 말고 항상 분할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지금은 방금은 올라갔지만 1차 매수한 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2차 매수. 이렇게 2차 매수하시면 돼요. 2차 매수, 900만 원. 그리고 나서 2차 매수한 후에 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3차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걱정이 안 되는 게 예비자금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갈 확률. 여기에 바로 몇 퍼센트냐? 여기에 85%입니다. 여러분들 85%는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오면 플러스 5%에서 절반 매도 그리고 플러스 10%에서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 15%는 뭡니까? 이거는 주가가 내려오는 경우에. 여기에서 이렇게 방금 이건 올라갔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5%가 내려오면 이때는 손절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이게 버텼다가는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매매도 못하고 우리가 물린다 그러죠. 물려가지고 상당히 고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추세가 무너졌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내려올 때 안 사고 눌림목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림목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 한마디로 말해서 위험관리. 이거를 철저히 하는 이러한 것이 결국은 수익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대한류화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 여기에서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눌림목 이렇게 눌러줬어요. 이 눌림목이 CCI9이 과매도 구간 이렇게 과매도. 여기에서 샀으면 이만큼 또 수익이 날 수가 있었죠. 이것도 여기 눌림목이에요. 여기서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하여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자고요. 이런 상황에서 장이 굉장히 제가 시황을 설명을 드렸지만 거래대금이 지금 바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좀 변동성이 좀 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여기에서 보면 세 가지 이슈, 다른 것보다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라든가 미중 정상회담. 거기다가 또 연방정부 예산안 의결. 이러한 것들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조심해서 매매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자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장이 어려울수록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